사랑의 물결이 온누리에 돌을 덮이고 성탄의 노래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곳 명동거리에는 시내 극장가에는 밀찌감치 표가 매진됐으나 통탄일인 오늘 돌아서는 이들의 발걸음이 다른 날처럼 무거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ging know who's the best 너무 Bolsonaro 정말 보 заняти marvel Pepys 공과 주요 상가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려는 쇼핑격질로 크게 붐볐으며 내게 자막을 사주려고 안해하고 같이 나왔어요 사이에서 방앗이 이러한 금년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제한 점을 찾아 나가면서 12월에 접어들기가 무섭게 쏟아져 나온 카드와 연하장 그리고 장식용 트리 등이 세월을 잊고 지냈던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2월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